춤 이야기 해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지만 어? BTS 군무로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? BTS 춤 너무 잘 추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뒷편에는 굉장히 노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 맘을 봤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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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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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딴 딴 딴 이건데 너 반대로 하던데? 따 따 불 태워라 빰 빰 사실 우리 멤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랑 지민이를 제외하고는 춤이라는 걸 쳐본 적이 없는 근데 이게 안무 팀장을 누가 좋은 감수도 아닌데 이따가 씌워줘가지고 너가 이렇게 계속 멤버들을 끌어가지고 했는데 그때마다 책임감이 확실히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저 제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생 때 항상 나 저 무대 언제 설 수 있을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응원을 해주고 힘찬 응원과 환호를 해주면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이 현실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제 음악을 하고 있고 팬분들의 사랑도 받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요 사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춤이 너무 좋아 공부도 안 하고 새벽에 매일 나가 새벽 연습하고 고생한 끝에 서울로 올라갈 땐 그래도 그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부모님 전 아버지의 그 웃음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제목이에요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아미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는 아미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와주시고 정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가사처럼 세상이랑 백지에 정말 크게 방탄을 새기고 싶네요 정말 사랑하는 방탄 항상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미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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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나 열심히 알려주는 테이 업 우리 안무팀장 그 발 구멍을 말라고 형이 신발 이렇게 아 진짜로요? 와 진짜 무한감보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해 우리 최이호 팔 아프지 말라고 와 진짜 대박이네요 언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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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얼굴 얼굴이 얼굴이 젖은 사진이야 지금 꼬리 별로 좋지가 않아서요 리허설 막 끝났거든요 와 형 진짜 감사합니다 이쁘게 잘 다녀라고 진짜 감사해요 형 멤버들이 되게 생일선물 와 진짜 어떻게 해야지 또 한 번 가면 내가 퐁을 해야 될까 또 한 번 가면 내가 퐁을 해야 될까 뒤로 가면 되지 아 그 거리도 조금 넓어졌으니까 제가 그냥 들어가서 해놓은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때 뭐 그냥 가만히 있을 거지 그냥 댄서들 출발하고 원해 듣고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맨 처음 시작돼요? 맨 처음 시작돼요? 근데 너무 가만히 있을 필요 없는 것 같아 일단 좀 리드 타? 그냥 막 움직이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다들 이제 좀 몸 관리 좀 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발방을 좀 맞추고 할 거야? 좀 맞추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아 나 보충속 좀 바꿔가자 나와야 돼요 아 중담아서 나와줘 아 3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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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사실 여기에서 내가 왜 포유수 때 스탠디 마이크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금 계속 돌아가는데 맞다 뭔가 밴드 세션의 느낌을 딱 주고 뭔가 정제된 느낌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틀리면 진짜 이거 osition 사람 아니다 파이 가이 그냥 자리만 맞춰면 돼 그래 처음에 E에서 시작했다가 아 우리가 사보러 가면 되는거고 다른 멤버 걱정된다 너가 빨리 가둬야돼 진형도 이거 같이 맞춰 은근혜에서 오빠했어 안무하면서 항상 신경써야되고 옆줄도 신경써야되요 우리 우리 진짜 빡센 내가 이때 형 형이 이때 내가 좀 많이 나가죠 약간? 나의 댄서들이 와글와글 있을거고 남준이 파트 뭐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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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익숙해지는게 먼저일거같고 디테일을 맞추면 될거같아 이제 네 항상 그것때 잘 많이 뭉쳐있고 남준이 컷 남준이 pulp 뭐 할 건 없어 일단 보여줘 오케이 될 것 같아 좋다 까먹어 대콜미 어때? 너가 뭔가 앞에서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그냥 빰빠빰 이때 나가도 되고 너희들은 어때? 난 상관없어 너한테 봐줄게 대콜미가 난 좀 더 멋있을 것 같긴 해 오케이 그거 생각하다가 제가 넘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아 저기서 무슨 이유 하나 때문에 다 까먹어가지고 잘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달래라 방탄 달래라 방탄은 안무 좀 집중해가지고 첫 공개니까 좀 친정하게 해야 돼 그리고 흥분하지 맙시다 흥분하면 진짜 문제거든 우리 진짜 좀 친정하게 발방 끝나고 뛸 때 너무 뛰지 말고 가게 보면서 걸어가면서 화이팅 시작합시다 대충 적응된 것 같다 그리고 댄서분들 오면은 같이 맞추고 나 땅 보이죠 지금 열심히 했네 진짜 열심히 했어 마지막 표정 되게 킹받는 표정 자 오늘은 최대한 흥분하지 맙시다 오케이 오늘 딱 침착하게 맥하게 파이팅 하시고 손 흔들때 같이 해주고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그 받아들이는 분들이 사실 같이 뭔가 호응을 해주고 같이 함께 해줘야지 그 시너지가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저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멤버들이 다들 잘 따라와 주시고 아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이제 뭐 어쩌면 난 당사자니까 슈가 아 연습할 때 슈가 아 어떡하지 뭐 이럴 때 있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다 털어? 해 진짜 장난 장난 좋고 좋고 그런 거 없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몸을 썼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노력을 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죠 사실 이제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도 항상 있었고 그래서 뒤에서 좀 많이 남모르게 좀 노력을 많이 하긴 했었어 석진이 형 같은 경우는 부산 때도 며칠을 먼저 나와서 연습을 할게요 남준이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은 진짜 약간 고맙더라고 그렇죠 아 아 앞으로 가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발은 약간 아웃 어 이렇게 한 번 다 이렇게 되는구나 발이 ormuş 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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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라는 게 그냥 나만 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합이 잘 맞아야되는 건데 나는 그걸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다사단에 잘 맞춰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방탄의 가장 큰 동력이지 않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